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본지 발행인인 김명호 대표이사 회장이 화관 문화훈장 수훈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김 회장은 지난 20일 한국전문신문협회가 주최한 2015 전문신문의 날 기념식에서 우리나라 해운산업은 물론 전문신문 발전의 일조한 공로로 훈장을 받았습니다. 1971년 창간은 국내 최초 해운전문신문 코리아 쉬핑가제트는 해운항만 물류시장의 현안들을 발굴해 정부의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획기적인 기획과 편집으로 전문신문 발전에 이바지해 왔습니다. 국내 최초의 물류잡지 월간 물류화 경영을 비롯해 회사 물류연감, 쉬퍼스 가이드, 해운물류용어 대사전 등 코리아 쉬핑가제트에서 발간하는 각종 간앤물들은 업계 종사자들의 지침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김명호 회장은 창간 이후 45년간 단 한 번의 휴관 없이 꾸준히 노력해온 회사 임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라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앞으로 새로운 콘텐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ICT 및 모바일과의 융복합 등 다양한 시도를 통해 전문신문의 위상재고와 발전을 위해 힘쓰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KSG 뉴스 이근혜입니다. KSG 뉴스 이근혜입니다.